뭐라고 말씀드려야되나? 김병국 과장이랑 친했구나. 사람이 제 손을 잡을 때 쳐다보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.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줄 것 같지만. 높지만 하나의 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. 제 임무가 뭡니까? 각종 미래에는 어떤 일이야? 유주 씨 믿음 없는 사람이예요? 이래되고 좋나? 왜 반말이에요? 난 형사고, 난 범죄자인.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해줄 것 같지만.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망치기도. 조태호 씨 재밌게 사시네. 근데 쟤는 짓고 살지 맙시다. 영국의 자리에서 확인을 해주세요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